광주에 새 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부터 생활 쓰레기 직미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소각장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오늘 마감된 공모에 6곳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마감된 광주 신규 자원 회수 시설 설치 사업에 모두 6곳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접수자들은 모두 개인이나 단체 등 민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치 희망자가 없거나 단 한 곳일 경우 재공모를 해야 하지만 신청자가 복수로 나오면서 광주시는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지난 2020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2030년부터는 소각할 수 있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 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광주시는 새 소각장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만 유일하게 소각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종 입지는 소각장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예산 3,240억 원을 투입해 소각장은 지하에 건립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의 주민 친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감사합니다.